안녕하세요. 박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라인 서비스를 백사이드 짧게 위드 라인 짧게 백사이드 짧게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한번 연습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른손잡이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백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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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넣었을경우 와이프가 살짝 넣었을경우 제가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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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사이드 데뷔 사진 드라이브 한다른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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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 라인 미드 라인 미드 라인 미드 라인 미드 라인은 마이크 서비스를 넣는 이유는 상대방이 20으로 미드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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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제가 포어 사이드로 언론을 짧게 내놓는 것을 알았으려면 상대방의 서비스 포어 사이드로 플랫스에 온다고 생각하면 행위적이라고 생각하면 바깥쪽으로 빠져나는 생각도 되게 많이 나요. 그래서 제가 바깥쪽으로 빠져나는 안쪽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당황스럽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와이드 서비스를 왜 넣느냐는 너무 멋있잖아요. 뭔가 다른 분들과 나만의 스타일을 좋아하고 싶어서 이렇게 논의를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논의를 계속 한번 보시면서 연습 좀 해보겠습니다. 같이 앞뒤을 저렴한 동작은 정말 나쁘게 한 번 볼 것 같아요. 나는 이 패턴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패턴을 포함하지 않는다. 나는 이게 제 패턴을 포함하지 않는다. 나는 이 패턴을 포함하지 못한다. 나는 이 패턴을 포함하지 못한다. 나는 이 패턴을 포함하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 와이트 서비스로 이 팩스를 택배 돌리면서 위로 많이 올리잖아요. 요즘 제가 약간 와이트 서비스에 스피링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이걸 좀 해결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이 정도만 올렸는데 확실하게 위로 올린 다음에 이 상태에서 내려오게 되면 이게 더 많이 뻗겨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끝까지 옆에서 쳐주면 툭 많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트 서비스를 제가 연습하는 이유는 내가 가진 이 제품을 더 많이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해서 다이어트 서비스를 다이어트 다시 한 번 뵙겠습니다. 시크 씨 flake 시크 씨 시크 씨 시크 씨 시크씨 시크 씨 시크 씨 시크 씨 이 동시에 요리해서isa go! intentional best of the training 2, 4, 3, 4, 5, 5, 6, 7, 8, 9, 11, 11, 12, 13, 14, 14, 14, 15, 14, 15, 16, 16, 17, 17, 17, 18, 18, 19, 18. 만냐, 만렙이 될 때, 많이 볼 때 순간에 보셨습니다. 저는, 작품이 기억해서, 첫 선을 해보자고, 다시 만드는 순간에, 모두 다시, 2분을 누려요. 그러면서 꼬리 탓점은 정말 많이 썩어집니다. 이렇게 보여주고 그래서 저의 어떻게 보면 선수, 승심이 위아래 위아래, 이런 식으로 한번 여러분도 한번 모든 선수가 되어있어요. 전체적인 제가 가지고 있는 선수가 되어있습니다. 이 점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많이 쓰여있으면 여러분도 다 알 수 있어요. 이 밖으로 다른 의식으로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다시 한번 또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랩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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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게 제 슬픔을 이시면서 3시 멀리서 여러분도 3시 멀리서 그리고 1시 멀리서 2시 멀리서 25분을 해보셨습니다. 오늘 앞으로 댄스도 이제 끝났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